가고 있다고요 내가 지금 있냐? 갑자기 나 야근에서 출근했을텐데 너까지 그렇게 말하는데 야! 너 진짜 개소리 할 거면 그냥 끊어! 야야야야야야야! 야! 배워부터 저기 있어! 야! 야! 다가가가가가 사세요! 큰 길까지 태워드릴게요 고맙지만 됐습니다 아 저 이 시간에 택시 잡기 힘들어요 그냥 타세요 남자차 함부로 안 타요 어우 잘해 아 나도 일부러 짜증 낸 거 아니야 오빠하고 서운하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치킨 먹을까? 치킨? 나 치킨 먹을까? 금방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알겠어 빨리 와 아 저기요 저기요 뭐야 저거 저기요 뭐예요? 저기요 무슨 일 있어요? 저기요 저기요 혹시,... 아 아랭 아 저녁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죄송한데 말 좀 묻겠습니다. 아, 아니 제가 여동생을 좀 찾고 있거든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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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